2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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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라운드 엄마 코스트코 가서 LA갈비 사왔어? 응 사람 엄청 많지? 응 고생했네 5키로 5키로? 응 피 좀 빼서 양념해야지 오! 갈비가 좋다 미국산 LA갈비 피 좀 빼서 양념해야 돼 얼마나 단 거나? 1시간 정도? 그 동안에 양념해야지 좋네 갈비가 이제 핏물 좀 부어주고 부어버리고 이제 한번 건져야지 이것도 재개 많네 이렇게 따라 버려 한 1시간 놔둔 거 같다 응 그래도 피가 빠지게 이게 다 녹았어 이제 또 한번 헹궈어 헹궈 기름을 잘라내고 뛰어내고 너무 많으면 기름 좀 잘라내야 돼 가위로 잘라야 되겠다 소기름이 안 좋아서 근데 LA갈비는 어쩔 수가 없어 사오면 기름이 있더라고 많이 뛰어낸지도 그래 다 잘라내면 먹을 게 없어 다 잘라내면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진짜 없어 그래도 이건 없는 거야 LA갈비가 그렇더라고 다 잘라내야 돼 너무 많았지만 좀 잘라내야 돼 좀 잘라내야 돼 너무 많았지만 좀 잘라내야 돼 떼내면 다 부서져 헹궈가면서 건져 헹궈가면서 건져 응 핏물 안 빼고 그냥 소균구이 해 먹은 사람들 좀 잘라내야 돼 그래야 맛있다고 안 빼는 사람도 있어 이건 어머 이거 안 빼면 안 되겠는데 잘라야죠 너무 예쁘다 배 배 갈아야지 갈아야 돼 여기다 붓고 응 배가 많이 들어가네 갈비가 많지 않아 먼저 적은 것보다 안 그래 배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배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어 양파도 갈아야지 응 가니까 여기서 하지 양파하고 배 가르려고 믹서에 양파하고 배 양파하고 배 양파하고 배 shock 소개 양파 состо 삶은 비ил ISO 물으로 Colo 자라 야채 믹서가 아주 좋네. 이제 물 좀 부어서 여기다 해야 되겠다. 이거 하나, 둘, 세 개. 이래서 이제 흔들어야지. 헹궈서 부어주고 간장 냉겨놓은 거. 간장 냉겨놓은 거. 이건 싱거운 거. 짠가 봐야 돼. 하나. 둘. 참기름도 많이 넣어줘야 돼. 마늘을 더 넣어줘? 수돗은 두 스푼 되려나? 네. 두 스푼은 안 돼요. 한 스푼. 이걸로 한 스푼. 응. 음 이놈 매실청? 응 숙성 죽을땐 먹는 것 맛있어 맛있어 여기다 고기를 넣어줘 통으로 넣어준다 면 그렇게 고기를 넣어주고 양념이 잘 되어있어 양념이 잘 되어있어 쟤는 건 똑같아도 통갈비 그렇게 이제 통에다 넣어놔 기름을 다 떼어내니까 기름을 그래도 뜯어내야지 안그래? 이렇게 부서지면서 이렇게 국물 좀 넣고 꺼줘 고춧가루 엄마 좋은 냄새가 난다 그러게 내가 딱 재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한 번 더 뒤집어야돼 고기가 두껍다 맛있겠다 이게 그때 이트레이더스에서 산 것보다 맛있겠다 고기 생김이 하룻밤 자야 맛있어 가루기는 이렇게 가지고 간다 해서 좀 빼놓고 가야겠다 그런게 낫겠네 차라리 이건 너무 많이 많더라고 이렇게 자글자글 끓이면 이제 끓으면 돼 그렇다 잘 꽂았다 잘라야지 잘라야지 양념장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